뭐 이번 캐스트 영상은 아주 가볍게 그냥 재미있게 보고 넘어가십시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을 시기가 다가왔으니까요. 뭐 덥고 아우 미쳤죠 요즘 날씨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감사해요. 저는 진짜 감사해요. 제 커리어 전반을 봐도 저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커리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최근에 여러분들 캐스트에 관심 가져주시는 거 뭐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수강평도 많이 써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목소리가 떨리네. 심지어는 제가 이제 어떤 댓글까지 봤냐면은 전 진짜 몰랐는데 뭐 나무위키? 뭐야 난 그 뭐야? 아무튼 나무위키라는 곳에 제 뭐 글이 좀 있다. 해서 들어가봤죠? 일단 기본적으로 사진에 깜짝 놀랐고 물론 저의 모습이지만 이건 뭐 거의 저기 뭐 저기 일제시대에 그 하여튼 좀 외국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해서 아 이런 사진을 굳이 골랐어야 됐나? 눈썹도 너무 과하고. 더군다나 여러분들 밑에 이제 글을 써주신 거 보면서 아 야 우리 아들따들아 내 진짜 야 팩트만 얘기하자. 우리 가족들이 보고 있는데 너무 MSG를 좀 많이 치는 거 아니냐? 물론 대부분은 사실에 기반한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반박은 못하겠는데 아 재밌드만. 아무튼 뭐 이런저런 현상들 보면서 제가 좀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아무래도 이 퀘스트 영상에 제가 이제 댓글을 다 보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다 알아주려고 노력도 좀 하려고 하는 편이고 소통을 그렇게라도 좀 해야 되니까. 특히나 이제 뭐 기숙 이런 데 있으신 분들은 유일한 소통 창고가 거기잖아. 그러니 나는 분명히 어 뭐 나는 부적절한 사람인가 뭐 탕자의 비유 등등에서 학습적 영상을 올려도 어 학습이고 나발이고 뭐 손흥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누가 이적했냐 뭐 음 아 뭐 그것도 괜찮아요. 제 입장에선 괜찮아요. 근데 이제 너무 과한 이제 이 댓글 빌련들이 좀 있지 않니? 이제 그 친구들은 제가 이제 보통 댓글을 달진 않지.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너무 좀 이제 깨끗하지 못한 것들은 좀 이제 자르시기도 하죠. 그래서 뭐 일례로 가깝게 제가 최근에 올렸었던 그 순서배열의 이슈에 관련된 나는 부적절한 사람인가의 제목의 퀘스트 영상도 댓글이 다 갔더라고. 그래서 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한편으로는 좀 더 보고 싶긴 한데 라는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한동안은 좀 아주 맑고 투명한 시기가 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었었죠.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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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이 이 또 댓글 형님들은 거기 머무르지 않죠. 펼쳐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밑에 댓글창이 없어도 그런지 그 형님들이 어디까지 오셨냐 질문 게시판까지 오셨어요. 아 진짜 진짜 아 질문 게시판까지 이 형님들이 올 줄 나 꿈에도 몰랐네. 또 다 비공개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제 질문 게시판을 되게 신성한 공간이라 생각해서 댓글이야 뭐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캐스트 댓글은 질문 게시판은 제가 제 질문 게시판 들어와서 좀 답글 받아보신 분이 있겠지만 저 정말 질문 게시판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거든 제가. 물론 조교들이 답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최대한 예의 차리는 걸 되게 중시하거든 질문 게시판은. 근데 이 댓글이 바뀌니까 일로 오시는 몇몇 분들의 좀 이제 댓글들이 좀 뭐 아니 뭐 제목은 괜찮아 선생님께. 그럼 이제 기분 좋게 눌러. 그럼 밑에 글 보잖아. 안녕하세요. 끝. 뭐지? 뭐 이런 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심한 글은 잘 없는 게 그래도 감사하긴 해요. 근데 있잖아. 그 중에 이 영상 보고 있는 너 내가 그 얘기했어. 너 내가 한다 이거 한다 했지. 그 중에 어떤 친구가 글의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가슴 따뜻해지는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감사합니다. 요즘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제목이면 이미 클릭할 때부터 저는 마음이 아주 야들야들하게 부들부들하게 있겠죠? 그래서 기분 좋게 얍! 해서 들어가죠. 근데 밑에 글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뭐 선생님 덕분에 뭐 이렇게 됐고 뭐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덕분이긴 너가 열심히 해서 잘한 거지. 로 마무리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감사하대. 감사하대. 그래서 어 선생님 너무 감사해서 이제 선생님을 향한 어떤 초상화를 하나 그여서 첨부합니다. 그래서 여기 첨부 파일 이렇게 있길래 클릭해서 봤어. 하하! 내가 이거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해서 미안 그 친구야 미안 이 새끼가 이거 감사하다며 아니 감사하다며 근데 이런 초상화를 올리나?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답글을 그렇게 달았어요. 나 이거 공유한다. 응? 현장에도 공유할 거고 영상으로도 공유한다. 본인도 그걸 바란대요. 자! 갑시다. 이게 과연 감사한 친구가 올릴 수 있는 저의 초상화인지? 자! 야! PD님 이거 잘 잡아주세요. 이거 아까 내가 영상 찍으려고 하다가 잘못 눌러서 이게 먼저 떠서 PD님 먼저 봤거든? 내가 진짜 PD님 또 지금 봐 지금 카메라 지금 안 흔들리는 게 다행이야. 아니 이게 감사하다라는 아이에 초상화냐! 응? 얘 진짜 원맨 그래 내 진짜 봐봐 보자마자 충격과 공포를 느끼고 근데 여러 번 제가 봤거든요. 이거 제가 제 컴퓨터에 다운을 다 받아놨어요. 지금 숨어서 웃으시는 거 맞네 뒤에서 이러고 계시네 이 집 얼굴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봐 이러고 있잖아! 이거 봐 아니 내 목소리 너무 커서 미안해 안 그럴 수가 없어서 처음엔 공포와 경악을 금치 못하다가 여러 번 봤어 우리 가족들과도 공유를 했어 근데 가만 보면 부위 부위를 따져보면 또 틀린 게 아닌 것 같은 거야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친구 그래 맞아 그래 나 이거 조카 생겼어 규컴버처럼 생겼어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입술도 제가 좀 약간 아랫뉴스트리 두꺼운 편이라 와 대단해 묘사 잘했어 일단 결정적인 건 이 코 코 코 코 코 제가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코주부 안경이었습니다 안경 벗을 때마다 야 김지영 코 벗는다 이랬어요 안경 벗는 찍지 마라 캡처하지 마라 안경 벗을 때마다 코주부 벗는다 이랬었거든 코 벗는다 아 또 묘사는 기깔나게 했어 눈 봐 밑에 있는 잔주름 이것도 의도한 건가 그래 다 좋아 이게 뭐니 이게 지금 이게 뭐니 너 이 시키 진짜 내가 아니 물론 얘가 약간 좀 영적인 능력이 있나 진짜 웃겼던 건 이 글을 보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단골로 다니는 이제 이제 머리 자르는데 갔어요 바보샵 이런데 갔어요 근데 뭐 맨날 하던대로 해주세요 그러고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그 전날에 제가 부산에 수업을 갔다 와서 너무 몸이 피곤한 딸이어서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거울 보고 있다가 이렇게 간다 간다 온다 온다 그래서 아예 나는 완전히 이제 저세상으로 갔지 이렇게 근데 이제 옆에서 손님 잘했습니다 해서 고개를 딱 들었는데 머리 절반이 사라진 거야 지금 알지 얘들아 이게 내 예전 영상하고 지금 비교하잖아요 없어 마음속으로는 어 시읍 비읍 이게 아닌데 라고 하지만 우리 남자애들은 알지 얘들아 미용실 가서 어 여 뗐는데도 어떻게 뭐 괜찮으세요 해도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되잖아 불평분만 잘 얘기 못하잖니 나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밖에 나가서 르허아 머리에 이제 끝났지 이 친구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지 미리부터 이게 사라졌어 머리가 다시 저는 오랑캐 민족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소 혀 핥은 그 시기로 돌아간 거네 머리를 얼마나 공들어서 길렀는데 하 하여튼요 아니 감사하다며 친구들아 아들 딸들아 야 고맙고 감사하다며 그러면 감사한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게 시간이 이왕 투자한거 열심히 디테일드 그렸는데 자 진짜 감사함을 느끼는 그림은 어떤 거냐 다른 친구는 이런 그림을 부려 얼마나 좋아요 이게 감사죠 appreciate thankful 이게 감사죠 아니 심지어 선도 몇 개 안 그렸어 그잖아 대충대충 그려도 이 정도 퀄리티 나오잖아 아니 얘는 뭐 열심히 했는데 나 진짜 볼 때마다 환장하겄네 어딜 봐 이 새끼야 눈 눈 눈 힘 안 빼 확 진짜 감사하다며 예 이게 감사한 겁니다 예 마지막 하나 더 정말 이런 거 정말 저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는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저 갈게요 얼마나 좋아요 이왕이면 히 화 화 하고 싶으면 히 화 화 하고 싶으면 이렇게 히 화 화 시키세요 귀엽고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것도 솔직히 욕이 나오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역시 코밖에 없죠 이 얼굴 얼마나 웃기고 귀엽고 깜찍합니까 이거 그린 친구 누군지 알 거야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오늘은 별 얘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뭐 여러분들 뭐 이제 뭐 시험도 보고 뭐 하고 하려면은 그냥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감사하려면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괜히 또 내가 또 걱정되는 건 이 이후로 에 이 이후로 훨씬 더 나은 퀄리티의 그림을 그린다고 또 뭐 첨부파일로 올리시고 이런 분들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시간 투자로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공부하세요 공부하시고 정 지겨워서 그리고 싶으시면 그리는 건 괜찮지만 머리는 살려줘라